제7장 복과 합함을 얻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도 또한 이와 같아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세간의 아버지라. 모든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들이나니 세간의 즐거움을 깊이 탐하고 집착하여 지혜의 마음이 없고 삼계에는 편안함이 없고 불타는 직과 같나니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하여 심히 무섭고 두렵다. 항상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안이 있고 이와 같은 등등의 불길이 시성하게 타올라 쉼이 없다. 열애는 삼계에 불타는 집을 여의고 정멸하고 한가하고 편안한 숲속에 있나니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다 내 것이여 그 가운데 중생들은 다 나의 아들이라. 지금 이곳은 갖가지의 환난이 아주 많지만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다. 내가 비록 타일러서 가르치고 부르지만 믿거나 받지 아니하고 모든 용락에만 물들어 탐하고 깊이 집착한 까닭으로 이제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삼승을 설하여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삼계의 고통을 알게 하고 세간에서 벗어나올 길을 열어보이려고 연설하는 바이니라. 이 모든 아들들이 만일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산명과 육신통을 구족하고 영각을 얻어 불태전의 보살이 되는 이라. 사리불과 그대들은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 일불승을 설하나니 그대들이 만약 능히 이 말을 받아서 믿고 수행한다면 일체의 모든 이들이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로다. 이러한 일불승은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나니 모든 세간에서 더 높은 것이 없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라니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칭찬하고 공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한량 없는 억천에 모든 힘이 있는 해탈 선정 지혜와 갖가지의 부처님의 법으로 이와 같은 일불승을 성취하여 모든 제자들이 죄의 무수한 겁에 항상 즐거움을 얻어 논일게 하리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은 이러한 인연으로 일불승의 법의 수료를 타고 바로 도령에 이를 것이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시방세계 두루 찾아 구하여 도 부처님 방편 제외하고는 다른 승은 전혀 없느니라. 제8장 뜻을 명확히 밝혀주다. 사리불에게 말한다. 그대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의 아들들이여 나는 바로 그대들의 어보이로다. 그대들이 오랜 겁에 걸쳐서 갖가지 고통에 불에 타는 바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모두 빼내어 나오게 하니라. 내가 비록 먼저 그대들에게 멸도를 말하지만 단지 생사를 다하였을 뿐이요. 실은 멸한 것이 아니니 이제 마땅히 오직 부처의 지혜를 지어야 하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이러한 대중 가운데 능이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었다면 모든 불세종께서 비록 방편으로 설하셨을지라도 교화받은 중생들은 모두 보살이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 애역에 깊이 탐착하였다면 이들을 위하여 고재를 설한 까랄거로 중생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얻나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고재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깊이 고인에 깊이 집착하여 능이 잠시도 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도를 설하시느라. 모든 고인은 탐욕을 근본으로 삼나니 만약 탐욕을 멸하여 의지하는 바가 없다면 모든 고가 사라져 다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고진멸의 삼재라 하니라. 멸제를 하는 까닭으로 도를 수행하고 모든 괴로운 속박을 벗어남을 이름하여 해탈을 얻었다고 하느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탈을 얻은 것인가. 다만 허망함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모든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로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이러한 사람은 아직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여 이 사람은 아직 위 없는 도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이런 멸도에 이르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로다. 내가 포망이 되어 이러한 법에 자제하여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현세에 출현하였다. 제구장 금기대로 법을 펴다. 그대 사립을 이어 나의 이러한 법인은 세간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설하는 것이 나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망령되게 선전하지 말지로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에 기쁘게 수순하여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알지나니 이 사람은 아비 발치에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과 법을 받아 믿는다면 이 사람은 과거의 부처님을 만나 뱉고 공경 공량하여 또한 이러한 법을 들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그대의 설하는 바를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보는 것이여 또한 그대를 보는 것이여 비구승과 또한 모든 보살들을 보는 것이로다. 깊은 지혜가 있는 이를 위하여 이러한 폭파경을 설하는 것이 나니 들어서 아는 바가 천박한 사람은 미혹하여 이해하지 못하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부른 이 경을 들을 힘이 없다. 사리불과 그대들도 항상 이 경전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거늘 하물며 나머지 성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나머지 성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이 경에 수순하지만 자기의 지혜로 아는 것은 아니니라. 제 10장 상금계에게 법을 설하라. 또한 사리불이여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소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지니라. 본부의 천박한 지식으로 의욕에 깊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능히 그 뜻을 모르나니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설하지 말지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회방한다면 즉시 모든 세간에 부처님의 종자를 끊을 것이로다. 혹은 다시 얼굴을 찡그리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이 받게 될 죄의 과보를 설할 것이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들을지로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간에 계실때나 열반에 드신지라도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경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천대하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원앙까지 품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죄의 과보를 너희들은 이제 다시 들을지로다. 그 사람은 수명이 다하여 아비지옥에 들어가 한 겁을 채우고 겁이 다하면 다시 태어나기를 이와 같이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나서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응당축생계에 떨어져서 개가 되거나 여우가 되어 그 모양이 바싹 마르고 더럽고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하고 또한 다시 사람이 되더라도 천대받게 된다. 항상 공궁하고 굶주리고 묵마르고 뼈와 살이 상접하여 살아서는 매를 맞고 키와 장과 돌에 맞아 죽나니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진 까랄그로 이런 죄를 받는다. 낙타가 되거나 당나귀로 태어나고 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로지 여물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런 경전을 비방한 까랄그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여우가 되고 마을에 들어오면 몸이 더럽고 병들고 또 눈은 하나뿐이고 모든 아이들이 때리고 돌을 던져서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고 죽어서는 다시 구롱이의 몸을 받아 그 모양이 장대하여 500유순이나 되고 귀가 없고 발이 없이 꿈틀거리며 배로 기어다니고 갖가지 작은 벌레들에게 빨리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 쉼이 없나니 이 경전을 비방한 까랄그로 이런 죄를 받는다. 만약 사람이 되었더라도 여석강관이 우둔하고 난쟁이, 곰배파리, 절름바리, 장림, 귀모거리, 곱사 등이 되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따라 붙고 빈궁하고 천대받고 사람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병이 많고 유의고 의지할 바가 없고 비록 사람들에게 친하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은 뜻이 없고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잃게 되고 의술을 닦아서 약방문대로 치료하더라도 다시 다른 병이 더하고 다시 죽게 되고 자기가 병이 있으면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다시 병이 더욱 악화되고 다른 이에 반역이나 노략질 절도제와 같은 죄에 연루되나니 이와 같은 죄인들은 영원히 부처님 못 배우며 성인 중에 왕이신 부처님이 설법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들은 항상 험난한 곳에 태어나고 미치광이 귀모거리나 마음이 심란하여 겐지스강 모래알같이 무수한 겁을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고 날정마다 봉어리나 귀모거리로 모든 감관을 구족하지 못하니라 항상 지옥의 처하기를 동산에서 노는 것과 같고 악도의 이끼를 안방같이 하고 낙타, 당나귀, 멧돼지, 개는 그들이 가는 곳이나니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귀모거리 봉어리가 되고 빈궁하고 몸이 쇠약한 것 등으로 자기 몸을 지장하는 듯하며 부스럼, 건선, 소갈증, 학질, 나병, 등창 등의 이러한 병을 의복을 입는 듯하니라 몸은 항상 더러운 곳에 있어서 때가 묵고 더럽다 나라는 소견에 깊이 접착하고 속내는 일이 늘어나고 음룡이 치성하여 금수조차 가리지 않나니 이러한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이 경전을 비방한 이들의 죄를 만약 다 설하고자 한다면 겁을 다하여도 다할 수 없다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까닭은 지혜가 없는 사람 가운데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고 많이 듣고 지식이 강대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하여 좀 더 알아 Enlighten 감사합니다.